그리고 다시 또 카타에 왔어요. 제발... 고비비님 지금 몇 번째 버스 잡고 있어요? 저 지금 두 번째 버스까지 다 잡았어요. 아, 두 번째 중간 버스까지. 그럼 거의 끝났네? 처음이 용암 같은 거 시도 안 하네. 다음이 바바리안 같으네. 두 번째가 마법사였나?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마법사. 첫 번째가 바바리안. 어떻게 아는지 너무 오래된다. 어떻게 아는지 너무 오래됐어. 차라리 버스 타서 언더월드인가? 어차피 그거 같은데. 아, 좀 기다렸어. 한 번 더 오래된다. 한 번 더 오래된다. 세 가지, 세 가지. 영암은 주호자. 하나, 둘, 셋. 자꾸 서서히 걸어볼게요. 야, 이제 이제 마지막 버스예요. 여기가 문제야. 저 마지막 버스죠. 끈 데미지 세 가지구. 마지막 버스만. 네, 피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버스 저거 계속 안 움직이면 계속 맞아가지고. 데미지도 생각보다 세. 데미지도. 마지막 버스. 지리산 마이크, 와이어, 재현 와이어. 처음 해보는 애들에게 진짜로 재앙 사실상. 진짜 패턴 모르고 덤비면 재앙 맞춘자. 아, 불 꺼졌다. 아, 불 꺼졌다. 오. 갑자기 암전된다가 갑자기 각투 티하고. 이게 맞는 거야 에바지. 뒤로 가는 거야, 이거. 뒤로 가는 거야, 이거. 뒤로 가는 거지, 이거. 아, 굳었다. 이거 맞는다. 굳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아. 저기 좀 자야 되는데. 근데 이 피셔방 가서 자야되는데. 아, 몰라. 저는 온라인 수업 때. 아데미를 영상 봐가지고 들김. 아니, 경. 아데미를 영상 봐가지고 들김. 아데미를 영상 봐가지고. 아데미의 영상을 왜 모르는데 도대체. 아이, 그냥 티오 MP 영상 듣겠는데. 아 네이미야 진짜 미친놈. 진짜. 아니 미쳤어. 진짜 미쳤어? 왜 그래. 진짜 미친놈이구나.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굿게임.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잠깐 잠깐. 와 나랑 100렙, 102렙이나 차이나시네. 저 깼습니다. 게이머 뭐야 이거. 깼어요. 뭐지지? 야 링카로 와서 동호재를 깬 거 있구나. 와 이거 인덱스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와 이 바로 그냥 자야겠다. 김치. 쓰리 걸음. 오.. 피빛 님이 왔다. 저게 오.. 오.. 킹 때가 아니라 거기에요. 언더홀드. 네. 블루브라이 20달러. 이게.. 근데 이거 하드코어가 두 배로 준다는거지? 하드코어 죽으면 끝인거. 한 번 죽으면 대신 보상은 두배 대신 대신 보상 한 개 더 중 더 중가면 하드코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려워서 이노님 언제 와나요? 쿨점은 빌딩 타워 here This ring is a lot more difficult than every order ever in the game 나 민놈에 뚫어져 있네 저거 테스트 잇는 놔둬 중해! 유빈이 걷는 프리파 인투 저쪽으로 저쪽으로 살라 살라 And now you're at a final Whatever you tell you feeling good The actual mechanics is more difficult Games like things about persistence, consistency, endurance As you scale the difficulties, you learn to have all three- Remember to never give one your balls I hope you enjoyed the view of this ring It's quite a beauty, I wish you a well on your balls this ring Kojo 감사합니다.